아, 진짜 안 믿긴다. 우리가 결혼을 하다니. 응, 오빠. 자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귀엽나? 응, 오빠. 응, 오빠. 응, 오빠. 아, 발음까지 귀여워. 그때 왜 한국에 친부모 만난다고 네가 비행기 타고 왔을 때 내가 옆자리 탔잖아. 그거 자리 비었다고 해서 내가 첫눈에 보고 반에서 바꿔달라고 한 거야. Really? 오빠 뭐야? 자기, 자기 친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 알고도 한국에 남아서 나 믿고 이렇게 버텨준 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오빠, I'm thankful too. 나도 오빠 아니었으면 진짜, 진짜 많이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사랑해. 아, 내가 고맙지 뭐. 그래, 사랑해. 미투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아, 예. 자기 뭐 먹을래? 응, 난 오빠가 먹고 싶은 거면 다 오케이. 아, 야. 저기, 저희가 처음 와서 그러는데 뭐 어떤 게 좋은 거 있죠? 아, 네. 저희는 고급 퓨전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오늘 해산물이 아주 싱싱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다근바리 세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다근바리 근데 15만 원. 이야, 고급집이네 여기. 저기, 자기 다근바리 알아? 다근바리 모르지? 다근바리? 어. 아, I know. 다근바리, 어깨바리, 에브리바리. 다근바리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조금만, 좀 낮은 거 뭐. 아, 그러시면 오늘 소고기 육질도 되게 좋고. 아, 네. 이쪽에 보시면 떡갈비 정식, 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 떡갈비 좋은데 이게. 야, 이 집 너무 비싸. 8만 원이 뭐예요. 아, 네. 저희는 최상급 하나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기 떡갈비 알아? 떡갈비? 음... 음... I like 떡! 자기 떡 좋아하지. 떡갈비도 너무 저희가 점심을 일찍 먹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안 꺼져서 그러는데 조금 가벼운 거 없어요? 아, 그러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잔치국수 괜찮거든요? 어, 잔치국수? 5천 원이네. 네. 이거, 저, 잔치국수... 자기 잔치국수 알지? 잔치국수 알아? 잔치...국수? 어, 누들. 파티...누들. 파티...누들? 어, 잔치국수. I don't know party noodle. Do you know party noodle? I really don't know party noodle, but I don't think I like it. I don't think I've tried. I like 떡. 떡 참 좋아해. 떡갈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그건 그렇고,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음,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우리 형편에 해외로 가는 건 조금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오빠, 부담 갖지 마. 내가 보태, 보태줄게. 아, 더치페이. 응? 아, 그니까. 아, 5대5 이렇게 나눠서 내자고? 5대5? 그니까, 반반. 5대5. 5대5? 몰라. 음... 아, 9대1. 알아요. 내 친구, 재범이 알려줬어. 박재범이. 그래?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 어머니 오시기로 했어. 어? 오마이걸, 노노노노노노노. 오빠, 나 지금 준비 안 됐어. 아니야, 아니야. 너무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얼굴만 보면 돼. 엄마, 여기요. 민규야, 니가 진화니? 헬로. 안녕하세요. 그래. 진화야, 안 그래도 민규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타지에서 부모님 잃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도 진아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민석아, 네가 부모 잃은 마음을 알아? 진아야, 이제부터 나를 친엄마라고 생각해, 알았지? 엄마 해봐 엄마? 그래, 예쁘다, 그래 그래, 그나저나 니들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니? 월세빵 알아봐야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요 이 녀석 얘기하는 것 좀 봐, 너 여자 고생 시킬려 그래? 그러지 말고 저 방배동에다가 엄마가 아파트 알아볼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도록 해 엄마 괜찮아요, 나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 어? 애미 말 들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애미가 재산 빼다가 너희들 나눠줄 테니까 진아랑 민교랑 똑같이 나눠 쓰도록 해, 알았지? 5대 5로 똑같이 같이 쓰는 거야? 5대 5? 그래 알아 응, 응 반, 반, 반 응, 똑같이 그래 그래 주상복합에서 같이 잘 사는 거야 아, 주상복합? 응 알았음 그래 아이고, 오손도손 진아랑 민교랑 애미랑 같이 살자 애미랑? 그래 그래 며느리랑 아들이랑 애미랑 애미랑 애미랑? 애미랑? 그래, 애미랑 에, 애미랑? 응 죄송한데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누가 애미랑 같이 살아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유, 어서 이런 걸 데려왔어 아유, 진아야 진아야 아, 엄마 때문에 그러잖아 오빠, 엄마 때문에 어메 감사합니다.